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트리키의 시리아 긴급구호 후원금을 구TV에 전달했습니다. 7일 구TV 사옥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교수협의회 김현숙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지진 피해를 입은 양국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트리키의 재건을 위해 구TV를 통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아주신 후원금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